Q. 김치의 아저씨 3분후에 3분후에 물 줘? 반갑습니다! 2분후에 3분후에 1분후에 4분후에 1분후에 1분후에 3분후에 비교해 봐도 너무 많이 좋아 거기 올라가고 싶어? 뿌 뿌는 여기 한 번도 안 올라와 봤지? 올라올 거야? 점프를 해 왜이래? 발을 왜 담가 봐? 온도 체크하니? 깍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